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 예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2사에서 65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여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묻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고 나를 찾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발견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였다 내가 하루 종일 팔을 벌리고 내 백성을 맞을 준비를 하였으나 그들은 거역하며 자기들 멋대로 악한 짓을 하고 있다 그들은 정원에서 제사를 지내고 벽돌재단에서 분양하여 항상 내 분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다 밤이 되면 그들은 죽은 자들의 영들을 만나려고 무덤이나 동굴을 찾아가며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돼지고기를 먹고 우상에게 제사한 고기를 삶아 그 국물을 마시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나는 네가 만져서 났들 거룩한 몸이다 하고 말하니 이런 자들이 밤낮 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내가 이미 그들을 보라기로 작정하였고 그들의 심판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그들이 행한 일을 내가 모른 척하지 않고 반드시 그 대가를 받도록 할 것이다 그들의 죄는 물론 그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도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그들이 산 위에 이방 신전에서 분양하며 나를 모욕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지난 일을 철저하게 개선하여 그들이 행한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나쁜 포도송이에서도 집을 짤만한 좋은 포도가 있으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송이째 던져버리지 않는 것처럼 나도 내 백성을 송이째 멸망시키지 않고 이스라엘 땅을 소유할 내 백성을 살아남게 하겠다 나를 섬기는 택한 내 백성들이 거기서 살 것이다 그들이 나를 섬기며 샤론 평야와 아골골짜기에서 그들의 소떼와 양떼를 먹일 것이다 그러나 나 요아를 버리고 나의 거룩한 산을 잇고 행운과 운명의 신인 갓과 문의신을 섬기는 자들은 칼날의 죽임을 당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내가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으며 내가 말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내 앞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말하지만 나를 섬기는 종들은 먹고 마실 것이 풍성할 것이나 그들은 굶주리고 목마를 것이다 내 종들은 즐거워할 것이지만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며 내 종들은 기뻐서 노래할 것이나 그들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통곡할 것이다 내가 택한 백성들이 그들의 이름을 저주꼬리로 사용할 것이니 나 요아가 그들은 죽이고 내 백성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줄 것이다 복을 구하는 자들이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맹세하는 자들이 이 신실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은 내가 지나간 일들을 다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택한 이들을 버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고 잔인한 장면들일 수도 있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챙겨주신다는 신실한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그 이전에 나오는 처음 부분이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뭐냐 하면 묻지 않는 사람한테 나타나고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발견되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에 가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고 싶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저 종교적 대상이나 혹은 예식적인 하나의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후반부에도 알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냥 어디 모셔져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구석구석에서 발견되어지고 또 찾아지는 그런 하나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 있는 삶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종교적으로 예배의 예식을 드리고 종교적인 기도의 행위를 하고 그거 하나님 그렇게 크게 관심 없으신 것 같아요 예배가 되든 기도가 되든 말씀을 되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발견되어지고 싶어 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만 예식적인 하나님 종교적인 하나님으로 가두어 두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할 것 같거든요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외칠 거예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나님이 발견되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찾아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이 새로운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내가 네 삶 속에 찾아지기를 원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일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교적인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외치시잖아요 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